대구FC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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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쁜전 이벤트의 명락 어투스튜어 신현이와 경렛의 신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7월 1일 오후 7시에 대구스타디움에서 대구FC 경기가 있다는거 아시나요? 그때 경기도 즐기시고 또 신현이의 경렛지에 공연도 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저도 대구 출신으로서 대구에서 축구 경기도 관람할 수 있고 저희도 공연을 하게 될 수 있어서 너무나 반갑고 기쁜 마음인데요 여러분들도 많이 응원해주시고 7월 1일 오후 7시에 스타디움에서 그러면 만나요 안녕 대구FC 대구FC